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A72번 이영훈입니다 공명은 조왕조씨의 옹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청이 등을 돌린 그 사랑 집으로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청이 등을 돌린 그 사랑 집으로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내가 운다 빼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아... ~~~~ 아... 아... 뭐... 한글자막 by 한효정